밥 먹자 부자가 함께하는 오붓한 저녁 식사 시간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봉선에게 대인은 짜증이 나고 대희랑 무슨 관계고? 대희선배 여자친구입니다 엎드려 봉선의 충격 발언에 모두가 빡치게 되는데 이 여권한지 불라고! 니 대학부분인 줄 알아! 대화가 부족해 밥 먹자 밥 먹자 마 자식이가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뭐? 여자친구?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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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뭐?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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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가 뭐 또라이가?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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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가 손 한 번 안 잡으십니도? 이 자식이 있는데 니 안 되겠어 나가봐! 나가봐 인마! 나와 인마! 하훗.... 오잉? 하훗.. 오잉? 그 젊은 아가, 이 배가 막 발레한다는 아가, 배가 막, 이 배, 발레를 막 배가 이래가 막 책임을 줘, 임마. 그거 똥배 믿어. 똥배? 막 사람 배에 똥이 그만큼 차마 죽어, 임마. 네, 내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이만큼 하는데 네 오늘 저녁에는 죽었어, 임마. 자식 사내 자식이 책임질 짓이었으면 책임을 져야지, 임마. 내 일만 아니었으면 닌 죽었어, 임마. 알았어. 아버지, 우리 학교 경비 보는 일 그만두시면 안 됩니까? 와, 이 애비가 너희 학교 경비 보는 게 쪽팔이 나. 아버지 힘드시니까 그러죠. 가뜩이나 우리 학교 분리수거 엄청 나오는데 분리수거 하는 일 안 힘듭니까? 분리수거 그깟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저장에다가 그냥 스트레이크 그냥 일주일 내내 쳐박아뒀다가 수요일만 되면 그냥 다 끌고 나와가지고. 가만있자, 이거 뭐 개 배운 거는 스티로폼이요. 이거 밟아가지고 찌그러지는 건 캔이요. 또 밟아가지고 깨지는 건 유리병인데. 유리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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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! 너 똑바로 분리수거야. 알았어? 근데 갑자기 충청도 사퇴를 쓰십니까? 물론 이 옷만 입으면 그러네. 뭐? 여자친구? 여자친구?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 뭐 뭐 뭐 뭐 뭐? 여자친구? 남자친구는 아니잖아예. 뭐라 저 씨부를 샀노 지금. 아니 그래 내가 미안해가. 오늘 이래 술 산다 아입니까? 퍼뜩돼있어. 우리 아버지가 오해할만하네. 뭐라고예? 아니다. 아 근데 인마 이거 뭐하너노 이거. 누구 오기랬십니까? 서울빤젤이. 가은은 왜 불렀십니까? 저는 우리 둘만 보는게 좋은데. 그러니까 불렀지. 왜 불렀지. 으이씨. 파맛띵이 쎄리. 뭐라고요? 아닙니다. 어? 선배! 네 잠깐만. 어 왔나. 어 앉아라. 네 네. 화장실 갔다올게. 네. 봉준아.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보여? 야. 너희 선배가 부른다고 꼬나? 너 아가 와 이래 눈치가 없노. 너도 눈치 없잖아. 내가 뭐? 널 좋아한다고. 널 좋아한다고. 내가 뭐? 아 아니야. 에휴. 신봉선 진짜 칠칠맞게. 야. 고추장 묻었어. 세진아. 어? 이 고추장 내 끼다. 아! 알았어 알았어. 아 뭐. 근데 세진아. 어? 이 딸이가. 내 오늘. 대희선배랑. 키스하는 날이다. 뭐? 어? 키스? 간접 키스. 자. 다 멋있으니까 한잔하자. 자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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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장인데. 선배랑 나랑. 오늘 간접 키스한 사이입니도. 맞나? 미안하다. 소독했다. 어떻게 될까? 자. 한잔하자. 민족개콘대학교를 위하여. 위하여. 마시자 마시자. 야. 마. 야. 전세남아. 와 이리 시끄럽노. 어? 존매들이씨. 아이. 와그랍니꺼. 니 지금 뭐라 캣노. 어이. 조용히 해라. 아. 잠을 있어 선배. 졸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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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도 별거 없네. 조용히 하라 캣다. 아. 아. 뭐. 한 번 붙을래. 니 나오나? 니 나오나? 조용히 하라 캣아. 뭐. 조용히 하라 꼭 하잖아. 조기 선생님들께서. 아이구. 니는 혼날 줄 알았다. 어휴. 지도 마이 거슬리십니다. 이 가시나가 문제였네. 뭐. 가시나? 다시 한 번 말해봐, 너 뭐라고 그랬어? 다시 한 번 말해봐, 뭐야? 세진아 하지 마라, 사무소! 봉선 누님 아십니까? 남포동 불타는 꼼짝아! 봉선 누님 반갑십니다! 사람 잘 못 받십니다 누님 아직도 남천동 사시지? 그 판호 형님은 누님한테 맞아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뭐하노 퍼뜩 인사 안 드리고? 안녕하십니까! 사람 잘 못 받자고, 얘! 그지라! 사람 잘 못 받네, 얘! 가자! 가자! 세진아, 괜찮나? 세진아, 감사합니다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저... 대희 선배 괜찮십니까? 대희 선배! 대희 선배! 대희 선배! 아, 씨... 뽀록납빛네, 씨... 이건WAY! 혹시...